알록달록 4가지 맛 일본 편의점 스무디 더울 때 간편하게 마시기 좋은 일본 세븐일레븐 과일 스무디 종류도 4가지나 있고 가격도 300인대로 저렴해요 스무디 만드는 법 먼저 계산을 하고 바코드를 찍어줍니다 비닐 뚜껑을 열고 기계에 넣은 다음 OK 푸시 버튼을 누르면 끝 딸기, 바나나, 꿀 둘과 들어간 딸기 바나나 스무디 우리가 아는 익숙한 딸바의 맛 망고, 파인애플, 열대 과일이 들어간 망고 파인 스무디 상큼하고 달달해서 제일 맛있었어요 딸기, 블루베리, 요거트, 꿀이 들어간 베리베리 요거트 스무디 유일하게 가격이 조금 더 비싸요 요거트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좋았어요 파인애플, 케일, 브로콜리가 들어간 그린 스무디 야채 분연의 맛이 강해요 다 맛있지만 그린 스무디는 호불호가 있을 것 같네요 일본 여행시 꼭 드셔보세요 일본 직후는 모두 제의